누가 왔었나? 네? 흙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. 미미가 또 풀 뜯어먹고 돌아다녔나 보네. 미미야. 미미야. 아우, 이거 봐, 이거 봐. 미미, 저 화분은 오빠 거니까 먹지 말랬지. 괜찮아, 미미야. 오빠 피아노 배울 건데. 너도 같이 들을래? 자, 이제 나 따라와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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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지, 빨리 짓냐? 잊지, 빨리 짓냐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